네, 어느덧 2022년의 끝자락입니다. 지나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겠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 이뤄낸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그 결실을 이룬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저희 스폰서님은 뚝심의 아이콘입니다. 어떤 일이든 한 번 결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야 하는 멋진 분인데요. 외롭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애터미에 대한 확신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스폰서님을 보면 저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여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변인성 크라운마스터님 승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단장님과 평생 동지가 되기 위해 뚝심으로 지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뉴 크라운마스터에 승급하신 변인성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파트너들에게 뚝심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많이 듣죠. 연말 이맘때 되면 계획표 세우고 23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월 목표, 연목표, 일일 목표 이렇게 세우고 일을 해요. 그걸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요식업계에서 또 승승장구하셨다고 들었어요. 중국집, 한식집, 삼겹살집까지 손대는 족족 성공하고 또 마지막에는 조개구이집을 체인을 12개나 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요? 그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죠.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월 한 2천만 원씩 벌 때죠. 그때 애터미가 다가와서 저는 애터미를 제 발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되는 가게를 그러면 그만두고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장사가 맨날 이렇게 잘 되란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 몸이 안 좋은 상태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애터미가 왔어요. 그래도 또 잘 되는 가게를 접고 애터미를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의 반대도 또 심했을 것 같아요. 심할 정도가 아니죠. 매일 집에 들어가면 집사람이 벽에 기대고 울고 있고 그래서 집을 그걸 보기 싫었죠. 그걸 보기 싫어서 작은 쪽방에 혼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 스폰서님은 이걸 이겨내는 것이 결국 가족들한테도 최종의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신 거라 저희도 애터미 사업에서 만나는 그런 작은 어려움이나 난관은 우리 스폰서님의 그러한 결단을 보면서 저희도 잘 이겨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굳은 각오로 버텼는데 그래도 아내분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좀 많이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미팅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아들이 전화하고 왔어요. 전화하고 왔는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바로 이제 병원까지 갔어요. 제가 갔을 때 차마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애터미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제발 부탁한다. 죽지만 말고 사람만 있어라. 반드시 보여줄게. 그 때 참 엘ils이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산 집안의 가정이 반드시 우뚝 써야 된다 애터미를 선택했고 열심히 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공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또 사장님이 처음에 애터미를 하게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라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 성격이 남달라요 경상도 남자잖아요 되게 무뚝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옆에서요 잘 챙겨주시는 그런 츤드레 같은 스타일입니다 사업 초창기 때 소비자 구축을 위해서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을 딱 눕혀놓으시고 정말 키도 크시고 호우대도 크시잖아요 정말 이따만큼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섬세하게 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정 있고 멋져 보였어요 네 그럼 사장님이 또 앞으로 애터미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애터미 와서 생긴 꿈이죠 저는 주택지를 사서 거기에 한 10가구 정도 만들어서 10가구 가운데에는 세탁소,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거기서 다 같이 못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인성 사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몰아쳐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현 속에서도 강한 뚝심으로 성공을 이뤄낸 사장님의 앞날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애터미의 뚝심의 아이콘 유크라운마스터 변인성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애터미는 된다는 뚝심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나간 모든 희로애락들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분당에서 체인점 12개를 하던 잘나가는 요식업 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워서 애터미밖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게 벌면서 한창 잘될 때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미쳤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조개구이가 아무리 잘된다 해도 노동력이 받쳐지지 않으면 60대 이외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노동력과 상관없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좋은 제품 싸게 판다면 소비냐는 몰려온다는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제가 장사를 하면서 성공했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눕고 싶은데 누울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박 며칠씩 가게 문을 닫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 다가는 가족여행을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죽으라고 돈 말번든 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유일한 도구라고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3년은 고전을 맺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칼같이 잘라내는 성격도 저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냐라는 생각으로 제품도 제대로 세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터미랑 맞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애터미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공할 때까지 하루 한 번 센터 문거리를 잡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10년간 매일 센터를 출근했습니다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세월에 20만 원을 넘어 월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애터미의 비전은 정확히 보신다면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 간절히 꿈꿨던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노엘마스터에 승급한 뒤 가족들과 크로즈 여행을 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이제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몇박몇일씩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했던 아내를 한 달에 하루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하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직장단에도 벌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애터미뿐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뜻심 하나로 애터미라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만 이루어진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